저 버프 먹은거 하자 레오 레오로 합시다 버프 먹은 애들 한번 해보죠 아 진짜요? 쉽게 뱉습니다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쉽게 뱉습니다 아 오케이 이런 느낌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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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거예요 아 careful 아 북으로 무조건 잡아야 되는게 좀 별로긴 한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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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완전 병력장 굴가 이렇게 많았네 폴은 그냥 전공을 줘 똑같아 벽에서 그냥 가드하는거랑 별 차이 없는데 어차피 원래 이거 이득기였거든요 상당히 아 아 아 아 아 1, 2, 3, 6, 4, 5, 6, 7, 8, 8, 8, 9, 9, 10 어 뭐야 앉았어? 대박 와 이걸 왔네 아주 살아내네 이게 있잖아요 철권이 정답이 없어도 재미있었던게 아무리 이득이 커도 갑자기 막 커킥 싸지르고 이런게 재미있었던건데 이제는 뭐 얘가 무조건 유리하니까 단순해졌어 심해졌네 아니 뭐 재미있어 조코 자식을 떠나서 그렇다는 얘기죠 호텔 불안님 감사합니다 호텔 불안님 감사합니다 호텔 불안님 감사합니다 호텔 불안님 Bourdieu 정답net 호텔 불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 이리 왔네.